아.. 청주공항 무슨 유튜브 동영상 건으로 안산 경찰서로 출동하라고 그러면 못 간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천안 동남경찰서로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동남경찰서 가는 길인데 오늘 아침에 가는 날이 되요. 눈이 사레기 눈이 막 옵니다. 머리가 하도 지저분해서 이발도 했는데 머리 안전 차갑습니다. 눈 오는 날 동남경찰서 출동하랍니다. 가고만 알겠지? 멋있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겁고 행복한 열만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워머, 카키색, 그레이, 이거 이거보다 뭐라 그래요? 권색보다? 남색? 네. 남색, 그레이색을.. 권색보다 뭐라 그러죠? 그레이는 회색이고 네이비? 네이비 색깔이라 그러나요? 뭐.. 어중간합니다. 군색도 아닌 것이.. 푸른색도 아닌 것이.. 검정, 카키, 네이비 이 세 가지를 샀는데 따뜻하고 좋습니다. 추울 때는 모자 후드도 뒤집어 쓸 수 있고 목도리 막 폈다 폈다 하기도 필요 없이 그냥 목에다 워머, 넥 워머입니다. 넥 워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폴라티라 그랬죠? 폴로 티셔츠 입고 다녔었잖아요. 이렇게 넥 있는 거 터틀넥 그 목에다 감고 다닌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와.. 또 눈이.. 위창을 빼라보네 빼라보라 살벌하네 화면으로는 안 보이죠 잘 눈이.. 유리창을 서정없이 세게 때려버려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하.. 오늘 이발했습니다. 아따.. 왜 머리가 다 떠버렸지? 아까 바람.. 차.. 셀리 오토바이 세우느라고 나갔다 왔는데 바람이 내 머리를 뒤집어붓구만 이제 머리카락 힘도 없고 엊게덕기 이비우는 과 갔더니 원장님이 보자마자 와.. 우리 사장님 날씬해졌네요. 선 칭찬 한 방 딱 때리고 난 다음에 뒤로 바로 그냥 아유 머리도 많이 빠지셨고 하하하하 아유 슬픈 현실 50대 중반이 되면 50대 중반의 나이가 나이에 맞는 머리숱이 남겠죠 뭐 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고 오늘 또 비필코 한번 살아내보시죠 파이팅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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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